GWP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포춘과 협력하여서 최고의 회사란 무엇인가, 어떤 기업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매년 무려 6만여 기업에 종사하는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최고의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높은 급여와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리라는 추측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최고의 회사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지난번에 또 브레이크 스루 컴퍼니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자하는 중소기업 중에 그거를 한계를 뚫고 우뚝 솟은 그 기업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 CEO들이 성경에 매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GWP 연구소가 뽑은 최고의 기업 역시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 어쩌면 교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언제든지 부합한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도 최고의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상호신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언행일치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 이하 모두 종업원들이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는 존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열심히 키워주면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때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급여가 아니라 공정한 급여를 받았다고 스스로 납득할 때 이루어집니다. 넷째는 자긍심. 많은 기업이 이 자긍심을 가장 긍정적이고 발전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업무의 역량을 끼친다고 믿을 때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믿을 때 이런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애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은 소속감 우정처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이와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사사로운 이득 추구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는 이득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열심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신앙의 반로로서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역사들은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든지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유형의 물질보다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업의 생전보다 구성원의 공존을 우선할 때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국가건 회사건 규모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공동체를 생명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라고 칭송하면서 그의 가오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억압했다는 그러한 점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도자의 업적을 나라의 강성과 경제 부응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아버지라면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굴림해도 괜찮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한기를 강해하는 일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요?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제대로 한 왕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을 비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빨리 열한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힘이 아니라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제가 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승질이 사나워서 좀 강하게 나오는 거라도 절대로 그것은 개개인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생명공동체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권력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각 처소의 지도자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3중직, 자주 얘기하죠. 그래서 왕, 제사장, 예언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지나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한 것을 나눠서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리더 3중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3중직에는 그 직책에 따르는 권한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과 권한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녀로 만들어서 돌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힘과 권한은 전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힘과 권한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에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명분은 언제나 백성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그저 그 주변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뿐입니다. 그 부스러기가 아무리 풍족하다고 하여도 그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긍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에 관한 기록입니다. 북한국의 초대왕이 여러 보암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무려 10집화를 여러 보암이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북한국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북한국 사람들이 남한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하는 것을 막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은 여러 보암 2세입니다. 그동안 많은 세대가 지냈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러 보암 2세는 초대왕 여러 보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국 이스라엘에서는 수없는 정권 찬탈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암살당하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맥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을 여러 보암 2세로 정한 것은 초대왕 여러 보암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열심히 추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평가는 여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그동안의 해방 이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준은 또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기준. 어떠냐 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부국 강병의 정신을 이어받느냐 아니면 거기에 반대하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에 반대하든지 아니면 찬성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즉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기준은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마치 부광국의 모든 왕들의 기치가 초대왕 여러 보암의 뒤를 잇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광국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여러 보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발 그를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를 담지 말라.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보암 2세는 부광국의 관계토 대왕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이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이런 대목을 읽으면 하맛이 어디고 아라바가 어딘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맛은 수리아의 주요 도시로 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너머 시리아 너머 저기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였고 남쪽으로는 저 홍해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영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점령하고 있던, 가졌던 그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냥 다 이렇게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고래 배 속에서 고생을 한 선지자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서 외에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하셨는지는 전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여로보암 2세는 그동안 여러 왕들의 실정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만약 어떤 대통령이 옛날 우리나라 영토였던 만주까지 회복하였다. 그는 대단한 대통령이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생생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회사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회사의 기준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CEO들은 최고의 이윤을 내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최고의 보수를 주면 우리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직원들은 급료가 적더라도 상호, 신뢰, 존중, 공정성, 자금심, 동료의 다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다섯 가지의 가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창출하여 서로 나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그것이 비록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았고 여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이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광개토대왕처럼 땅을 회복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이 말의 뜻은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고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마땅히 구금되어야 할 사람은 활개를 치고요 또 마땅히 풀려나야 할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 영토를 회복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릴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근대사를 통해서 보면 2000년 동안이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하고 지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 하여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의 하나입니다. 그 증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리 없는 여로보암은 영토회복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그의 고둔목은 더욱 꼿꼿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 안 하고 내 능력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풀 죽어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돌아보암. 왜 내가 공고해졌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여러 보암의 겉으로 떠난 상황은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부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면 당연히 아닙니다. 기뻐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언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많은 창조물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토부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심이 좋았더라 토부의 최상급을 쓰신 것입니다. 토부의 기본 뜻은 선하다, 잘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동사로 쓰일 때의 뜻은 선을 행하다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도 토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토부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게, 심이 좋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러면 자연히 GWP 회사에서 조사한 최고의 기업, 최고의 공동체들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형통한 날에는 자기 공을 자기 자랑 앞세우고 자꾸 사람들 장악하려고나 하고 살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토부의 여러 가지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 토부는 최선의, 자비로운, 친절한, 풍성한, 갑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부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 토부한 일이란 최선의, 자비로운, 친절한, 풍성한, 갑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도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와 일맥상통합니다.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내 일이 잘 되었으면 최선을 다해 선하고 자비롭고 값진 일을 친절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일에 선하고 자비롭고 값진 일을 열심히 행할 때 내 공동체, 내 사업, 내 가정은 점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천지사방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는 헬런켈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헬런켈라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친구가 숲에 갔다 왔다고 그러자 뭘 보았느냐고 물어보자. 뭐 별거 없었어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헬런켈라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3일간 눈을 뜰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수필을 썼습니다. 그것이 금세기 최고의 에세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자기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썰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눈을 통하여 머릿속에 담아놓고 3일째 눈을 감는 날 하나님께 강하게 감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매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고난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해서 경험하십시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역경, 슬픔,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진짜로 신앙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요즘 헬지옥으로 헬조선으로 만들었죠. 헬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버리고서 불의, 부정 이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이득을 흑대하는 일에 지도층부터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 각 초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편 기자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해당되는 라틴어 명령형은 바카테입니다. 막 바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막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자기가 맡은 일 충실하지 않고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카테 이러십니다. 바카테는 뭐냐 그러면 베이케이션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불러서 함께 휴가를 즐기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향해서 갔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최종의 전차군단이 수도 없이 추격하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입니다. 진태양난. 도저히 이제 죽을 길만 남았습니다. 막 아우성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카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손 붙잡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위에서 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특별히 주도권을 질려고 그런 몸부림, 쓸데없는 몸부림 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곤할 따름이에요. 내가. 특히 저 같은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주도권을 안 질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죠. 창조의 목적도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휴가를 가자고 조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루고 업적을 쌓기에 골몰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업적과 일에 골몰하는 동안 별로 신통치 않은 능력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서 주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이랬다고요. 나단은 다윗의 목사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좋아하라.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나단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그런데 이제 자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동안 비록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업적과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신통치 않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 노릇을 쉬면서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일을 맡아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린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사실을 알고 전체적인 조화를 위하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욕은 자의는 아니었지만 인간이 당하는 온갖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이 제기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은 고난 가운데 왜 의로운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끝도 없이 질문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오히려 욕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욕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졌고 욕은 그 어느 것 하나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욕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 그에 비해서 튀어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베옵나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행합니다. 남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요. 한 대 맞으면 더 한 대 맞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아샤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맨날 같은 어려움 반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처한 그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고난이 왜 지성소라냐 그러면 저 고난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내가 행합니다.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역시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영향력을 끼치려고 여기저기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한테 엉망금을 줘보십시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언제든지 바카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이제 제 손 붙잡고 소풍 나가요 그러면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의시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도 그렇게 하신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 반응하는 거죠. 그러다가 파멸해버립니다. 혹시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이 형통할 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부를 더욱 확대하고 어렵습니까? 공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서 나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번영을 기뻐하고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혹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허락하신 서글픈 번영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인의 복을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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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